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틈틈이 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시나 전화가 주가 메인일 것 같습니다.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2%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외국인들이 지난 9월 30일, 9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기관들도 합세를 하면서 약간 쌍끄리 순매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추세 돌파를 보고하자, 보고매매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60원대로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실 1,430원대를 넘어섰던 것을 치고는 지금 강하게 3일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율도 그렇고요. 모든 주가의 움직임은요. 여러분들이 가격의 움직임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게 급락이 생기면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면 반대로 급락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단기 급등이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60원, 1,350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강하게 떨어질수록 과격하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급등세가 아마 지수 조정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돌파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살짝 걸쳐 있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1년 반 동안의 하락이 드디어 끝이 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에요. 물론 주도 섹터가 있거나 주도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추세가 돌파가 됐다는 말은 하락이 끝이 났다는 말은 오늘 사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아니라 횡보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약간 숨고르기 장세라고 하죠. 좀 여기서 바닥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기간적인 부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돌파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횡보할 가능성이 생기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2,200포인트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도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매수에 임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빠졌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여나 달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달러 1,400원대에서는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주식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여기서 한 번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짠다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진행됐으니까 여기서 횡보하고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큰손들의 지금 생각을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내기 위한 환차익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어떤 수익 구간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섹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2020년 이후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았죠. 왜 그러냐.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계좌가 600만 개에 불과했는데 2022년, 2022년 초까지 딱 했을 때 2년 만에 800만 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1,400만 개까지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 계좌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아왔던 적금, 목돈,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식 시장에 들어왔고요.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았고 대출 규제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까지 내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가지고 또 주식을 하루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것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양적 완화로 생기는 거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대출하러 가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이자도 부담스럽고 대출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하고 있는 주식도 접고 싶은 마음에 누가 지금 주식을 하겠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계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청자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손실 중인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계좌를 보면서 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은 마음과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에는 그걸 사줄만한 돈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1조라고 한다면 1조의 돈만 있어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본전치기로 팔아낼 수가 있을 거고 1조가 2조가 되었을 때 2조라는 돈이 있으면 나는 100% 수익을 내고 팔아낼 수가 있을 텐데 시장에 2조라는 돈이 없다면 나는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력들도 지금 이 시장에 맞춰서 파악을 한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끌어올려서 팔아내는 것이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큰 걸 더 키워서 파는 게 아니라 작은 걸 키워서 계속해서 많이 팔아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이에서 개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 종목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 안 가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바꿀까요. 저걸로 바꿀까요. 하면서 또 올라가는 종목에 비싸게 사는 행동을 반복을 할 거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시청자들 또는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시청자들은 또 올라가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계속해서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로 자꾸 이렇게 교체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비싸게 살 것이고 그러면 세력들 싸게 사서 비싸게 올려내는 그 세력들은 굉장히 득을 보게 되겠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 세력은 큰손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불분명하나 일단 확실한 건 외국인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수를 잡기 위해서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등등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방어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요. 그리고 그 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바닥에 와 있는 업종과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제히 올라오기에는 시장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승세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별로 본다면 바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장세라는 겁니다. 그 말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주식을 접하신 분들은요. 내 종목도 잘 가고 남의 종목도 잘 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약간 헛발을 딛게 된다면 내 종목은 안 가고 딴 종목이 자꾸 가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종목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힌트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식량 관련주라든가 게임 관련주 이런 쪽들이 저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을 상당히 잘 다지고 있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것이 좋고 항상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1년 반 동안의 하락을 끝을 내는 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게 돌파가 되면서 끝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뭘 살까요가 아니라 일단 현금을 먼저 마련을 하셔야 돼요.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못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올라오다가 빠지게 됩니다. 바로 수직 상승하는 일은 역사상 없어요. 그런 일은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이유로 역사상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직 상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험되고요. 결국은 헤드앤숄더의 역방향이죠.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거나 또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그 포인트가 이제는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물론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 악재가 있다면 지난 2018년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추세가 내려가는 도중에 돌파가 진행이 되고 빠져내려가는데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 그리고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라고 하면서 저점을 깨는 형태까지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절대적인 찬스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빠져내려가서 바닥을 만드나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닥을 만드나 저는 바닥을 만들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은 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밑으로 조정받을 때가 매수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잘 해놓고 현금을 잘 들고 계시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아마 공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이 내려가게 되면요. 공포감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불러넣었다가 실망으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겁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확신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매수의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가 파악을 해드릴 테니까요. 현금을 꽉 들고 계시다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사도 되는 종목인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매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3만 700원이고 비중은 10%요. 13만 700원의 비중은 10%요? 네, 네. 뭐 사신지는 조금 오래된 건 아니네요? 아니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사놨던 건데 그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내셨어요? 좀 빠져가지고. 수익을 한번 냈네요? 네, 네. 네, 잘했습니다. 일단 수익을 내고 다시까지 본전까지 내려왔을 때 어쨌든 비중을 3분의 2 정도 덜어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어요, 그죠? 어쨌든 수익을 어느 정도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삼성전기도 지수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얘가 지금 급등 나오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종목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시장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네.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만 잡으면 됩니다. 시장이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제 하락을 끝내고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도 이제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되는 모습이 오늘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흐름 자체가 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여기서 수직 상승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해드리지만 100개의 종목이 있다면요. 하락이 끝내고 바로 거기서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라든지 작전주라든지 세력주 그런 완전 중소형주 중에서 잡주가 아닌 형태를 빼고는 잡수 형태를 빼고 나면은 대형주라든지 올바른 종목에서는 수직 상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승이 나오게 돼요. 1년 반 동안 빠졌으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1년 반 동안 빠졌는데 이틀 상승하고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텐데 그 지속하기 위해서 바닥을 잡는 어떤 힘을 다시 또 이렇게 여기서 좀 숨을 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도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어때요? 잠깐 쉴 때 헉헉거리면서 숨을 고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락을 위해서 내리막길을 쫙 달려오다가 여기서 멈췄는데 멈추고 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올라왔다가 다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졌을 때 12만 원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저는 역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내려왔을 때 시장이 추가 하락이 생기지 않는다면 12만 원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이 생긴다면 얘도 11만 원 이하로 한번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때는 절대적인 매수 찬스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에 너무 지금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승 하루 이틀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고 내려가면 그때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이득을 취하자. 그래서 이건 12만 원 이하를 한번 노려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종근당 바이오 63,9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63,900원에요? 네 지금쯤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 안 돼요.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오늘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함부로 서두르게 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요. 최후의 보루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죠. 그리고 물려 계시는 동안에 추가 매수 안 하고 잘 참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했는데 만약에 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지금 지수라는 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장은 유례없는 하락장이었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하락장이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상승장이었다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인 이 시장에서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잡을 거다. 추세가 돌파됐으니까 무조건 바닥이야라고 안심하고 확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바닥인지 아닌지. 바닥을 원래 돌파라고 나면 여기서 바닥 만드는 게 맞는데 거품이었기 때문에 추가력이 또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고 빠졌을 때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처음 있는 일이지만 얘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리까지 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원래는 돌파하면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는 이제 한 개 뚫어놨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도박 아닐까요?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덜컥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시청자님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면 시청자님 고통이 지금보다는 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됐든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본전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종룡바이오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얘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아니라 얘가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기다렸다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얘를 더 기다리고 말고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불안하다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종룡바이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모르는 거죠.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보이는데 그 기다리는 걸 보질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화가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최소 6개월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바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오늘 조금 올라오고 어제 조금 올라오니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기다려라.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수직 상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지금 추가매수 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뭐 한다고 합니까? 기다렸다가 보고 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다리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2만 2천 원대에 여기서 자리를 좀 잡는 걸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면 흐름이 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내리막길에서 살짝 완만해지고 있는 거는 느껴지시고 계세요? 네. 흐름 자체가 살짝 완만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완만해진다는 것은 내리막 경사가 점점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끝나면 이제 완만한 주순이 아니라 평지로 바뀌어요. 그 평지가 이제 안 내려간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평지도 아닌데 왜 벌써 그렇게 뭘 하려고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잘 들었어요. 자화전자요. 자화전자고요. 매숫가랑 비중이요? 2만 7천 원에 샀거든요. 2만 7천 원에? 네,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당장은 손대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차트 모양이 만들어진 종목은요. 대부분 떠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바닥까지 막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억정하게 빠져있는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파란색 선으로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추가하락이 좀 깊게 빠진 것 빼고는 대부분 어때요?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에서 지금 이 중간 자리까지 빠져 있는데 이거 어때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다 떨어진 것 같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올라갈 것 같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자리죠, 그렇죠? 글쎄 말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떠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떠있는 자리를 안 좋아하게 되냐면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 고점에 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종목은 3만 원 되면 빠지는데 2만 7천 원에 사놨으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만 원 되면 빠지는데 왜 3만 원 가깝게 사놨냐는 거죠. 1만 원만 내면 올라가는 걸 1만 원에 사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슈에 속아서 그래요. 실적이 좋네, 멋졌네 이런 이슈에 속아버리니까 올라오면 좋다고 사버리고 내려가면 또 안 좋다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안 사버리고 또 올라가면 또 좋다고 사버리고 내려가면 또 안 좋다고 안 사버리고 올라가면 좋다고 사버리고 또 내려가면 안 좋다고 사니까 안 사니까 사람들이 계속 고점에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뉴스를 보고 전망을 보고 이슈를 보고 가치를 보는 습관을 버리시고 차트를 보고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 우리 시청자님 장보러 가실 때 가격 보면서 장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삼겹살이 평소보다 비싸네, 삼겹살이 평소보다 싸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시장 다니다 보니까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주식도 그냥 하다 보면 평소보다 비싸네, 평소보다 싸네 그걸 가지고 쇼핑하듯이 시청자님이 평소에 장 보듯이 싸게 살려고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물려있는 거고요. 지금은 싼 자리도 비싼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서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만 원까지 내려갔다면 시장 바닥 잡을 것 같으니까 추가 면수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얘는 시장이 바닥 잡아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가 가는 길이 있거든요. 지가 원래 만 원까지 가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하락의 흐름이 끝나는 그림이 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17,000원을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지지가 된다는 말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하루 움직임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파동이 이렇게 파동이 생기면서 바닥을 한 두세 번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은 지금부터 한 4, 5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혹여나 돌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2만 4천 원대부터는 손절하고 빨리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서 파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강연회를 또 언제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은 김도우 멘토님 강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는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첫 번째로는 코스모 화학인 것 같습니다. 2만 7천 2백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인데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탈출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손절하세요.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시장은 되게 공평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높이 올라온 종목을 잡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단타를 하려고 했든 짧게 보려고 했든 누가 좋다고 했든 TV에 추천을 했든 2차전지가 좋아 보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싸게 샀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내려와 있는 종목은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온 종목은요. 공평하다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내려갈 때 얘만 독주를 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수가 바닥 잡으면 얘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올라온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이 간다고 했어요. 공평하거든요. 고통받았으니까 너에게 이제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어때요? 시청자님이 2만 7천 원에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 중인데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종목을만 딱 따져본다면 시청자님이 사정, 시청자님의 사정을 빼놓고 본다면 얘는 시장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고통받지 않고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 고통에 제일 끝자락에 지금 잡아놓으신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왜 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가격인 거죠. 그것도 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도만 조금만 있었으면 이런 거 안 샀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저는 손절라인 정해놓고 2만 4천 5백 원이 무너진다면 바로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2만 7천 원대 가깝게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지수가 여기서 한번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역시나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살짝 슈팅에 한번 나와줄 텐데 그때가 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손절라인은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장기 보유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장기 투자 정말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난 너무 좋아서 장기 투자를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이 빠졌을 때 하세요. 빠졌을 때. 싸게 사서 장기로 가져가야지. 왜 비싸게 사놓고 장기로 가져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가 볼게요. BGF입니다.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더 늘려도 되는 종목인가요? 예 가능할 것 같죠. 일단 최근에 GS 리테일도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BGF도 지금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관련주들이 사람들이 2차전지가 날아가는데 누가 편의점 관련주를 봅니까? 전기차가 날아가는데 누가 편의점 관련주를 봐요? 블록체인이 날아가는데 누가 편의점 관련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실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식량 관련주라든지 이런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정말로 관심이 없고 안 좋았으면 GS 리테일도 그렇고 뭐 이런 BGF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오히려 주가가 지금 3,400원에 있을 게 아니라 저기 20원대까지 그냥 박살나버렸어야죠. 상장 폐지 수준으로 그냥 내려갔어야지. 아무도 안 사고 안 좋으니까. 근데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좋고 주가가 안 좋고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자리들 누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겠습니까? 개미들은 그렇게 못 사요. 산다 하더라도 몇 개월 못 가져갑니다. 조금 빠지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손절하고 아이고 꼴배기 싫어하고 손절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딴 종목 움직이는데 이 종목 안 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종목도 빠져있고 이 종목도 그냥 빠져있는 공평하게 시장이 내려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라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해서 사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지금 안 좋네 꼴배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현금 들고 있는 게 최선인 시장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들어가버리게 되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바닥 잡으면 사세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5,6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이 BGF라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서 물려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보기가 싫은 종목이죠. 왜? 현금 들고 있으면 될 걸 괜히 BGF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년 반 동안 저는 한 가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쟤는 입만 열면 가만히 있으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저긴 무슨 전문가야. 그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1년 반 동안 뚝심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지도 팔지도 마시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기업 좋습니다. 추가 매수 현금 있으시다면 저는 이 바닥을 잡을 때 지수가 바닥 잡을 때 얘는 뒤에 7,000원대까지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비중을 왕창 50% 이상까지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수가 바닥 잡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돌파하고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 된다면 이 종목도 그때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종목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계속 보유해도 되는 기업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덱스터라는 기업은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업은 아니라는 건데요. 가격과 지금의 흐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일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미 한 번 시세를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불로 친다면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얘는 이제 숯이에요. 숯. 숯도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숯이 있고요. 완전 재가 돼버린 숯이 있거든요. 얘는 약간 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하러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급등 나왔다가 훅 빠져있는 건 거품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작과 새로운 기름이 뭔가 부어지지 않으면 불타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덱스터 같은 이 기업은요. 사실은 뭐 예전에 VR, AR 이런 쪽이랑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요. CG 쪽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우리 그 영화, 드라마 지옥이라든가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런 거 나왔을 때 CG 이런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수혜로 막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정도로 얘가 하고 있는가 하면 얘가 지금 적자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건 아닌데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가격만 엄청 비싸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산 건 저는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유하실 거라고 한다면요. 사실 밑으로 빠져서 5천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장기로 본다면 CG 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거면 덱스토를 왜 들고 가죠? 콘텐츠 다른 거, E&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딴 건 많은데 왜 덱스토를 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딴 종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투자 메리트가 1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를 해도 되냐는 안정성 문제는 오케이인데요. 추가 매수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싸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5만 원에 비해서는. 그래서 반발 매수세라고 부르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 1만 3천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는 덴티움이요. 어떤 거요? 덴티움. 덴티움이요? 9만 7천 원에? 아니. 9만이다. 네. 종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덴티움이요. 덴티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만 7천 원에 30%인데. 아까 좋더니 또 내려가네. 오늘 사신 거예요? 네. 오늘 사신 분 전화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사시고 왜 전화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올라가린 또 내려가.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걸 오늘 사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는 거는 아예 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할 줄 모르는 분하고 사실 종목이 어떻고요. 차트가 어떻고요. 캔들이 어떻고요 하는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할 줄 알아야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거를 대응 전략을 드린다고 하면요. 시청자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전화를 해서 상담 받으면 어떻게 할지 대응 전략 알려주네. 그럼 난 아무것도 몰라도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시청자님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들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가격 전략을 짜주고 기업이 어떻고 기업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업황이 좋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상담 안 해요. 저는 지금 전략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당분간 최소한 3개월 동안 주식 안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본적인 주식 서적 있잖아요. 아무거나라도 좋아요. 지금 문구에 어떤 서점에 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에 있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사서 한 번만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경제 방송을 보면서 흐름을 먼저 한번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상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정말로 나는 그냥 궁금해다라고 하신다는 다른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상담 안 합니다. 지금 시청자님 상태가 더 심각하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시고 주식 3개월 정도 하지 말라는 전략을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요, 동원수산입니다. 동원수산이고요. 네, 마에코디. 매 숟가락 비중이요? 9,300원이요. 9,300원에? 네, 20%. 아, 이거 들고 가세요.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 현금 가지고 있는데 안 사고 있어요. 아, 현금 가지고, 현금으로 추가 매수라는 것은요, 항상 명심하세요. 추가 매수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가 효과가 더 커요. 왜냐하면 주식 수라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100개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시청자님이 같은 돈으로 사과를 제일 많이 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개가 있는데 내가 10개를 사면 10% 갖고 있는 거고, 50개를 사면 50%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싸게 많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주식은요, 한정적인 것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가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그 점유율로 나오게 되는데 내 지분이 0. 몇 프로, 0.000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요. 사실 그 기본은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싸게 많이 산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9,300은 밑으로 안 가더라고요. 안 가면 안 산 듯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뚝심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주식을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해요. 아, 이런 게 오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와요 하면 안 하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휘둘리지 마시고 얘가 지금까지 동원 수산을 가만히 봤을 때요. 얘는 지금 2015년 이후로 한 번씩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으나 지금 2015년 이후로 8,300원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럼 8,300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바닥 부근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를 자꾸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값죠. 네. 누가 안 사면 어때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게. 아파트 가격 보세요. 누가 안 사니까 아파트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 사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되면 8,300원만 되면 누가 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300원은 어때요? 지가 잘랐든 안 잘랐든 여기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네가 그렇게 잘랐어? 네가 그렇게 잘랐으면 가봐, 나라 가봐. 그런데 내가 추가 회수해 주길 바래? 그러면 8,300원까지 내려와, 인마. 이런 느낌으로 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300원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한다?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8,300원. 뚝심 있게 8,300원. 그러니까 조금 더 위쪽에 사도 상관없죠. 어차피 8,300원이나 9,000원이나 바닥 부근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9,000원 이하까지 안 내려오면 난 안 사. 이 마음으로 가져가세요. 이거 홀딩하시고요. 식량 관련 주주 이런 거, 수산 이런 쪽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도 지금 충분히 많으시니까, 9,000원 이하가 아니면 난 안 사. 하고 9,000원 이하가 아니면 차가도 보지 마요. 9,100원, 아이! 안 사. 아시겠죠? 얼마요? 알았습니다. 9,1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안 사. 9,100원 아니에요. 9,000원. 따라해보세요. 9,000원. 9,000원. 9,000원 이하로 안 오면 사지. 9,050원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안 삽니다. 사지 마세요. 9,000원 이하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그때 내려왔을 때 덜컥 사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노신 소재. 네. 9,100원에 5% 얼마 전에 8만원 대에서 10% 정도 사볼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맛보기로 한 번. 5%만 사봤어요. 가격대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지금 9만 7천 얼마 전에 700원까지도 막 올라가더니 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주식이요? 주식 꽤 됐는데요. 2020년부터 했는데요. 네, 코로나 터지고 들어오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때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주식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나노신 소재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 소재라는 기업이 상장된 이후로의 차트 모습이에요. 차트라는 건 가격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도 30년 전에는 천 원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8천 원, 거의 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도 그냥 흔적이에요. 이 나노신 소재라는 기업이 지금만 좋은 기업이 아니고 과거에도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그냥 잘 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냥 항상 그래 왔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만 원에 있던 기업이 지금 10만 원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0만 원에 가깝게 사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꼭대기 샀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왔어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8만 원이 9만 원 됐으니까, 7만 원이 8만 원 됐으니까 성장성이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주가가 성장성이 아무리 있어도 폭등하고 계속 올라가진 못해요. 결국 비싸니까 팔아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꼭대기가 꼭대기인지를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생후 2개월 정도 되거나 3개월 되는 아기가 이제 만약에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고 싶시다.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딱 단계에 됐을 때 밑에 유리판을 깔아놓고 낭떠러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낭떠러지 위에다가 유리판을 딱 깔아놓고 기어가봐라 하면 그냥 겁도 없이 기어가요.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 보거나 넘어져 보거나 했던 그 경험이 있는 기어 다니고 조금 넘어지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아기들은요. 그 유리판을 보면요. 떨어질까 봐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면 아냐 모르냐 차이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악의 투자라고 있는 걸 지금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박살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있는데 문이 닫힐까 안 닫힐까 모르겠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는데 안 닫히는 것 같기도 하고 닫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안 닫히네? 어? 그럼 계속 움직여볼까? 하다가 닫혀가지고 거기 낑겨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닫히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밖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보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진짜 고수들이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가격 한번 대충 보려고 성장성 보고 들어가서 아예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차트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차트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손절 라인 정합니다. 8만 9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리천장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의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거의 박살난다 봐야 돼요. 밑으로 엄청 빠집니다. 그때 손절 라인 정하지 않고 대응하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8만 8천 원 손절 의견 드리고요.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10만 500원이 고점이니까 저기 뚫고 올라가면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손절 가격대에 오히려 사면 안 되나요? 전화 끊겠습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질문이 너무나 어이없는 엉터리 질문이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방송에 남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만 더 공부하시고 오늘 방송 다시 보시면 엄청 부끄러우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지금 저 질문도 이상한데 지금 이 산 것도 이상한데 질문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 매도하시고 시청자님도 3개월 동안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산을 지키세요. 제발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의 소중한 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TV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TV 소리를 좀 많이 낮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팬이에요. 방금 이렇게 누구를 뭐라 했는데 팬이라고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관광이요. 어떤 거요? 롯데관광. 롯데관광. 네. 롯데관광 개발이네요.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10%에 15,000원이요. 15,000원에 10% 이거 좀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네. 관광 산업이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 작년에도 리오프닝을 한다, 해외여행 뚫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갈 때 제가 말이 안 된다. 그게 뚫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여행 가지도 않고 여행객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예전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관광관련주는 사면 안 된다, 항공주도 저는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였었어요. 제가요. 주식을 못 해갖고 저기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사락에서 산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락에서 산 거지, 사라고 하고 협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집에 와서 뭐 총 들고 칼 들고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지를 잡았나요? 그러니까요. 가입을 했어도 협박을 했나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누가 샀어요? 본인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샀다, 내 책임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요. 시청자님은 평생 바뀌지 않고 그렇게 끌려다니다. 재산 손실만 나요. 내가 바뀌려고 해야죠.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거짓에 불헝에 당했다 하면 다시는 안 당하도록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사라고 했는데요. 나는 고귀하고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아있어요? 이건 나를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뀌셔야 돼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TV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TV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지마라고 하거든요. 한 번 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득이 되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롯데 관광 개발을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관광 안 좋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땐 욕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니까 문현진 네 말이 맞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만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계속 이런니 저런니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미래를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결국 롯데 관광 개발은 지금 벌어졌고 내가 어떻게 샀든 그냥 벌어진 일인 거고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이거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이 추천했든 남이 추천했든 어쨌든 내가 산 거고 내가 산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가 사라 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탈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탈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7,500원대까지 내려와야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기까지 왔어도 추가 매수를 바로 하면 안 돼요.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 1년 정도는 바닥 잡는 데 시간을 드릴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체크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없다 생각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동안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만 보더라도 분석하는 방법 제가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이트 진로 3만 7,500원에 40%요. 화이트 진로 3만 7,000. 500원에 40%. 40%. 비싸게 사셨네요. 그렇죠?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방송 지금 방금 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오늘 지금 방금 틀어서 방금 보신 건가요? 아니요.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네. 그럼 답은 나왔죠. 그렇죠? 네. 머릿속에서 추가 매수라는 단어 지우세요. 앞으로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누가 물어보면 그게 뭐야 하세요. 추가 매수가 뭡니까? 그게 뭐야?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함부로 추가 매수 했다가 탈출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이 하이트 진로라는 기업은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올라왔다가 횡보하는 자리를 보통 팔아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있는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다시 내려왔다가 횡보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때는 다시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게 팔고 다시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는 더 내려가서 2만 2천 원대까지 와야 저는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만 2천 원까지 왔을 때 바닥 잡히고 식량 관련적으로 올라갈 때 얘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식량보다는 음주 쪽, 술 쪽, 음료 쪽이기 때문에 식량이 올라가고 그쪽이 나중에 식음료라고 해서 식량 올라가고 음료 쪽을 해서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2만 2천 원부터 2만 8천 원 사이쯤 바닥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보니까요.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만 딱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추가 매수가 뭐죠? 그게 뭐죠? 네,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몹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게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1년 반 동안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주식 들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2만 2천 원에서 2만 8천 원 사이 자리 잡는지만 보자. 그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추가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금 단타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사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단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타는 단타로 제발 끝내세요. 단타는 손절라인 3%, 5%, 7%든 뭐든 잡아놓고 무너지면 무조건 판다 생각하셔야지 가치를 보시거나 성장성을 보시거나 전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라인 정하고 수익을 깔끔하게 챙겨내는 것만 생각하시고 절대 하루 이상 종목을 들고 가지 않는 형태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은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여전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챔피언 쇼의 문현진 연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